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골든걸스 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가수 인순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순희 씨는 가수일 뿐 아니라 교육자이기도 한데요. 11년 전 강원도 홍천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해밀학교를 설립했고 이사장으로서 다문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문화 아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잘 아는 가수 인순희 씨. 그녀가 설립한 해밀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또 그녀가 꿈꾸는 다문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수 인순희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가수 인순희 씨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최근 이제 다문화에 대한 얘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담아서 그림책을 내셨는데 사실 이 다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네. 그 대표적인 활동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해밀학교.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네. 11년째. 네. 지금 강원도 홍천에 있죠? 네. 홍천에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이신데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 해밀학교는 다문화 60%, 비다문화 40%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만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 3년 과정이군요. 네. 사춘기의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일 무섭다고 이거 표현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무서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2, 중3은 사실 부모님들이 저도 키워봤습니다만 제일 힘들 때거든요. 맞아요. 부모님 사이에서도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도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계라고 하잖아요. 2013년에 개교를 했고 지금 교육부 정식학교로도 인가도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 정식학교로 인가 받아서 18년도부터 새 출발을 또 했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다는 게 또 운영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해밀학교라는 이름도 혹시 직접 지으셨나요?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학교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 뭐뭐뭐 다 뭐뭐뭐 다를 꼭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자체가 벌써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거라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순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우리말 중에서 좀 찾았죠. 그랬더니 해밀이라고 나오는데 이름도 예쁘고 뜻이 너무 좋았어요. 비 온 뒤 맑게게인 하늘. 진짜 예쁘네요. 뜻도 좋고 어감도 되게 예뻐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전교생이 몇 명인가요? 60명이에요. 60명. 일부러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있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보통 일이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해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진한 그런 친구들이 그때 더 많이 생겼거든요. 싸움을 많이 했을 때가 오히려 친구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딱 다문화만 딱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또 선을 또 긋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지금부터 미리 아이들 서로가 조금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장 힘들 때 같이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비다문화 다문화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학교는 9개국에서 11개국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 중에서는. 출신이. 네. 맞습니다. 어디 어디 출신들이 있어요. 베트남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여러 군데. 거의 무슨 글로벌 국제학교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먼저 있던 아이들이 통역을 해주면서 이렇게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중도 입국 아이들은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두 번째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결혼해 오셨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데려오면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학교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아이들 선배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주죠. 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1학기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말대꾸를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대꾸를 시작하면 우리는 됐다. 그러죠. 저 녀석이 이제 입이 트였구나. 이렇게. 네. 기숙학교고 그런데 등록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받아요? 저희는 먹고 자고 공부하고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전액 무료예요? 전액 무료입니다. 와. 이게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교 기숙사도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 6월 말까지는 저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후원자분들께서 해서 이 학교를 다 운영해 주셨고 작년 7월에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나라 지원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 딱 이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한테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급여가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군요. 네. 거의 반이 지원이 되고 반은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원래 계시던 선생님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 받는 식으로 이렇게 호봉을 해서 쭉 올라가셨는데 지금 있는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제 최저급여셔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들한테 맞춰줘서 다 올리다 보니까 거의 처음이랑 똑같아진 것 같아요. 다시 또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저기 열심히 가수 활동하셔서 적절한 거 메우고 이러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노후 대책으로 해놨던 것을 이제 또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또 후원자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요. 그걸 제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반 정도는 제가 하고 반 정도는 후원자분들께서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네. 학교 프로그램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정규학교랑 공립학교는 똑같이 이제 일단 수업받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저희가 통합교육도 하고 코딩에 4D 프레임에 음악 악기에 체육도 또 좀 더 배우고 그다음에 그 시간 뒤에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또 동아리로 해서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또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입학 경쟁률 치열하겠는데요. 그리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액 무료에다가 이렇게 교육도 알찬 것 같은데. 바깥에서 바깥에서 학원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걸 거의 저희 학교에서 다 강사 선생님까지 다 해서 강사 선생님들도 한 18분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이제 학과 시간에 배우고요.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또 다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엄마 나라 말을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비담은 아이들은 또 제2외국어처럼. 그러네요. 네.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서로서로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국외국어를 할 수 있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는 얼핏 갑니다만 처음에 해밀학교를 내가 설립해야겠다. 마음 먹고 실천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학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하게 됐죠. 제가 뭐 그리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조직을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사회 물정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내가 사춘기가 이만큼 길었는데 저 아이들도 길겠구나. 그러면 혹시 내가 옆에 있어준다면 조금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몇 명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학이 6명이었거든요. 처음에 6명으로 시작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60명이 돼서 있으니까 생각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이 생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학교는 기적으로 굴러가는 학교입니다. 이게 뭐가 좀 부족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여기까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딱 그만큼이 들어와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신기하게도. 네. 너무 신기하게요. 그런데 홍천에다 왜 세우셨어요? 사실 시내에서 하면 모든 비용이랑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학교 파악하고 나면 다시 유해 시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완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서 수영하고 산에 올라가서 열매 따먹고 가재 잡고 이러면서 지냈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절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시골은 좀 인심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도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자연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하고 그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저는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 이사장 인사말을 보고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어요. 우리 인순이 씨가 세 가지 어려움. 사는 동안에 나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직접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가난했어요. 네. 엄마랑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풍족하지 못해도 그냥 적어도 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못하게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가난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했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름이라는 것이 제 몸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그런 달랐다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아픔이 사실 저를 이렇게 세웠고 저를 힘차게 했고 또 그리고 제가 저 말고 다른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 말씀을 쓰셨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누구보다 진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좀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다문화라고 하더라도 피부색이 하얀 사람과 검은 사람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서양 쪽에 있는 분들하고 결혼하는 거를 과연 다문화라고 부르느냐. 국제결혼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냥 다문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피부색의 문제만이 아니고라도 지형적인 문제라 그러나요? 그런 거에서도 좀 가르는 게 있는데 사실 다문화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다양한 문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그쪽에다가 썼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다문화라는 단어를 좀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바꿀 게 아니라 우리가 바꾸면 된다고. 우리가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잘 쓰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안 좋게 쓰니까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설명을 하려면 다시 다문화라는 단어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다문화는 좋은 말인데 우리가 오염시켜놓고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생각이 정말 또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해밀학교 졸업생 중에 성인이 된 학생들도 있죠. 네. 대학교 4학년이 있어요. 아마 올해 졸업해서 올해 아마 직장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졸업생들. 네. 이걸 만들 때 kbs 라디오에서 일 라디오를 제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이 일 라디오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다 알아요. 어머. 우리 애청자 오늘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나운서 분이 누가 바뀌었구나부터 다 아는데 거기에서 추석 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다문화 고등학교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률을 28%는 넘겨야 된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90%가 넘겼어요. 대단합니다. 저희 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률이. 그럼 아이들이 적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기술학교도 가고 인문학교도 가고 그래서 취직한 일찌감치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 지금 계속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 해밀학교 운영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희 학교는 이제 뭐 아이들이 싸움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그럴 때 비채라는 게 있습니다. 뭐요? 비움과 채움. 비채. 네. 비채 시간에는 그 학생과 선생님이 하루 종일 걷습니다. 아. 무건으로. 말 안 하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되게 되게 미안해해요. 선생님도 같이 벌 받는 거네요. 같이 벌 받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같이 걷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아이들한테 말 안 해도 스스로 깨우쳐지는 순간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물론 고생은 하지만. 네.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걸 마다 안 하시고 같이 걸으세요. 저는 그때가 너무 가슴 뭉클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할 때 정말 완전히 찡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졸업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비채 시간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큰 학교로 옮기기 전에 지어서 새로운 학교로 왔는데 큰 학교 옮기기 전에 조그만 데 있었을 때는 이 아이들이 밤에 몰래 나가서 라면을 먹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네. 저희는 아이들 건강 때문이라도 제철 음식을 주는데 이 아이들은 라면을 먹고 싶어요. 네. 그걸 이제 동네 분들이 저희 학교로 연락을 해 줍니다. 일러요. 네. 눈이 한두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데리고 오고 막 이럴 때 그거를 아이들이 그러니까 군대 간 분들이 겨울에 라면 바깥에서 이렇게 그 식통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끓여 먹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러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약간 그렇게 일탈을 살짝 했을 때 그걸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는데 지금 학교는 그럴 수조차 없어서 이제 이사하면서 좀 멀리 떨어졌나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도 그때가 너무 재밌었다가 아이들이 와서 있으면은 저 아이들을 빨리 학교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마을이 같이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같이 키웠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시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음악 시간에 보컬 지도를 인순희 씨가 해 주면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는 완전히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들어올 때 미리 이제 면접 보러 올 때 저희 학교는 음악 학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해하고 들어올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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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가요계 신에서 오랫동안 노래하면서 되는 사람도 보고 안 되는 사람도 봤잖아요. 그리고 되었으나 생명력이 짧은 사람도 보고 긴 사람도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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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일찍 생명력이 다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제 특별히 더 다문 아이들이 그런 데 조금 더 마음 쓰여서 이렇게 마음이 허공에 이렇게 떠 있다면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딘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허공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해밀학교 출신 중에는 혹시 가수나 연예계 쪽을 지원한 친구가 아직 없었나요? 있어요? 있어서 대단히 성공을 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아이돌인데 만났거든요. 어머나.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막 한 30분씩 한 시간씩 얘기하니까 그쪽의 매니저들도 저렇게 친한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쌤. 쌤이 학교에 계실 때는 쌤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노래하니까 쌤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도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대단한 가수를 하고 있다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저 하늘에 있는 선배님인데 보니까 다문화 케어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학교 만들기 전에요. 미리 준비한다고. 그러면 상담 선생님도 하시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 그런데 하나는 꼭 합니다. 입학식 날. 다문화 손 들어봐요. 그럼 다문화가 손을 들어요. 그럼 어머니 쪽입니까? 아버님 쪽입니까? 그럼 어머님이 어디서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때 나는 아버지가 미국 사람. 이거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기댈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고요. 이거 만든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만약에 비다문화 학생들은 알고 들어왔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맞아 만드신 분이 다문화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서는 그날부로 다문화 비다문화가 그냥 퉁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 하나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부모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잘 배우지 않을까. 저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저기까지 갔구나를 느낀다면 그게 제가 해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 보여주는 게 느끼게 해 주는 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매번 매번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겁납니다. 그렇겠어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저쪽에서 오는 차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괜히 부선에 오르면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를. 다양한 방법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살얼음을 걷는 듯한. 책임감이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해밀학교 개교 11주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운영해 가실 생각인지 어떤 꿈이 있으신지. 지금까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조금 조금씩 이 아이들의 실력에 대한 걸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부터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캐치프레디로 내놓은 거는 이 아이들한테 창의 발명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필요 없는 걸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올 세계를 준비하는 걸 좀 더 많이 가르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부터는 저희가 바둑 장기 체스대회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봄방학 겨울방학. 요즘에 아이들이 하도 짤방을 보는 바람에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홍천읍에서 홍천읍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게임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얼굴에 계획을 얘기하는데 생기가 넘치세요. 보니까 노후 걱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노후를 다 여기다가 지금 쏟아 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났어요. 노래 한 곡 저희가 오늘 듣고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또 가요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노래 저희가 준비를 할까요? 오늘은 학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거의의 꿈을. 아 네. 좋죠.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거위의 꿈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최고의 디바이자 요즘 골든걸스로 활동하는 가수 인순이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